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걱정이네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자산매일 축소 논의 가능성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좀 있던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19일 현지 시각으로 4월 FMC니까 4월 달에 한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가 4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열렸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록을 오픈해 준다면 회록 같은 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역시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 푸는 수도꼭지 좀 잠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이런 의원들이 그렇지 그런데 그 영어를 우리나라 최고의 패드와처 분석이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어 넘버업 그러니까 여러 참가자들이 어 넘버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이게 매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은 아니지만 자수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글로벌 모니터에서 분석한 건 세브럴 그러니까 몇몇 이거는 커플러보다도 많은 거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이 얘기했다는 거죠 두 명까지는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할 때는 어 커플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 넘버업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이 fmc 회의 참여자 중에 그게 이제 뭐 연준 지방 연준 총재라든지 이사회 멤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다 점도표 찍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비교적 생각보다 많은 숫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너 대 예니 7명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만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대로 이제 인용해드리면 다양한 참가자들은 테이퍼링 조건인 상당한 추가적 진전이 달성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도 다양한이라는 영어를 뭘 썼냐 barriers라고 썼어요 그리고 테이퍼링 조건이 되고 있는 상당한 추가적 진전도 substantial progress 이거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달성될 때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기 전까지 달성되기까지는 sometime 약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이건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한 사람들과 좀 배치되는 의견도 많았는데 다양한 참가자들이라는 건 넘버럽이나 커플업보다는 많은 숫자죠 이 다양한 애는 누가 들어가 있냐 다 아는 것처럼 제로운 파워를 비롯한 비둘기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더 우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넘버럽이나 barriers가 아니라 많은 많이 많은 참가자들은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훨씬 앞서 이게 글로벌 모니터에서 쓴 거 거기 영어를 인용해서 쓴 건데 well in advance 훨씬 앞서서 그 같은 진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미리 훨씬 앞서서 예고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을 했어요 바로 졌을 거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비둘기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를 안 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로 처음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뭐랄까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은 이후에 미국 주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특별히 나스닥을 보면 이 얘기가 있은 다음에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해버렸어요 물론 마이너스 권역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이런 연준의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됐으니까 곧 테이퍼링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물론 하기는 하겠죠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풀겠습니까 그리고 월에 1200억 달러나 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하세요 그러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참가자들이 상당한 추가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훨씬 앞서서 그 같은 진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이퍼링의 시작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작 훨씬 앞서서 뭔가 명시적으로 연준이 시장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데 오히려 방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 줄이는데 돈 막 푸는 거를 약간 줄이는 거를 미리 한참 전에 예고를 해 줄 거고 그다음에 돈 어느 정도 줄일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얘기 가상화폐 얘기가 오고 가는데 코인 투자자들은 피해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어제를? 진짜 많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특히 비트코인 쪽으로는 아예 거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중국은 지금도 이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는 거를 추가로 금지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중국 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세 기관이 전날 밤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대한 공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공고의 내용을 보시면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의해 폭등과 폭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재현돼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님으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신규 발행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된다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들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확인했다는 거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조금 힘들어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것 때문만 빠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가상화폐가 최근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언사들 이런 것들이 촉발한 면이 있고 또 금값이 최근에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가치의 타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쪽에 무게를 뒀던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돈을 빼서 아예 더 안전한 금으로 간다 이런 보도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위챗이죠 중국판 카카오톡인데 여기 공식 계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3대 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그대로 인민은행이 인용해서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도 역시 가상화폐 금지 원칙을 재천명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한 가지 이례적인 거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스탑일론이라는 암호화폐 이건 또 엄청 올랐어요 스탑일론도 있고 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는데 F로 시작되는 거예요 고 일론 이것도 생겼는데 서일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해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있고 그렇군요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정확히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어제 2% 넘게 빠져라고 해서 이게 하여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들은 여러 차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또 SNS 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조심조심 좀 하시고 또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무용론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에 관련된 게 저는 더 걱정이에요 포인트 코인이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니까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전체적인 성장주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만족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정상회담을 두고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오늘 뉴스에 나왔죠 스케일이노베이션과 미국의 포드사가 배터리 관련해서 벤처기업을 만든다는데 양해각서를 오늘 체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정상회담 실무 방문입니다마는 재계 인사들도 여러분이 같이 갔거든요 대통령 방문에 그런데 대부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기남 부회장이 갔고 그 외에도 각 계열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또 LG도 마찬가지고 다 전문 경영인이 갔는데 SK그룹만 최태훈 회장이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에도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SK그룹 입장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포드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정보와 한국 경제계에서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 현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 기업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화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현지 시각으로 20일 백악관에서 또 삼성전자를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또 현대차는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또 SK그룹 이런 데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및 재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미국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요청하는 게 백신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에 대한 스왑 그리고 백신을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현지 생산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한국에서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백신의 허브 역할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기대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해도 18%가 올랐거든요 그게 선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됐을 때 그러면 주식시장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전시키거나 이렇게 굉장히 큰 호재로서 가격이 반영할 거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서 정상회담을 했던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이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올림픽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주식이라는 이런 게 반짝 조금 오다가 그냥 힘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지금 올림픽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더군요 국민들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80%가 반대한데요 그런데 스가하고 바이든이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떤 일련의 뉴스 플로우가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과감한 매수에 뱉힌 기회로 삼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뉴스사항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